안녕 마리 저는 임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엠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질문지가 있는 건가요? Monday, 월요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후회 없이 주말을 즐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토요일, 일요일 즐기면 월요일을 이겨내는 데 조금 수월해지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월요일에 출근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후회 없이 주말을 맘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좀 푹 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리클레르 오늘 마리클레르 촬영 소감은? 오늘 마리클레르 오랜만에 화보 촬영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로에베와 함께하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촬영하는 게 좀 새롭기도 하고 기대됩니다 어떻게 나오지 메모리 기억에 가장 오래도록 남을 것 같은 캐릭터는? 저는 제 데뷔작이었던 인간중독이라는 영화에서 종가은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연기한 역할이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역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고 그랬던 그때의 기억이 물론 모든 작품의 캐릭터가 다 선명하지만 데뷔작의 그때의 저와 그 캐릭터는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연기하는 저의 연기 인생에서도 그 기억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가은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질문 머스트 하브 아이템 로에베 백에 항상 챙겨다니는 필수템은? 사탕? 제가 요새 젤리를 좀 덜 먹고 무설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젤리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짜잔 메리 최근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제가 최근에 제가 골프를 요새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골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스크린 골프장에 갔어요 거기서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또 지인분들이랑 같이 쳤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완전 베테랑들이랑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했을 때 그때 그 즐거웠던 기억이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도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요새 골프 공 잘 맞고 이런 게 제일 즐거운 일 같습니다 멘탈 나의 멘탈을 지키는 휴식 방법은? 멘탈이 흔들리거나 우울해지거나 좀 고독해지거나 좀 공허해지고 작품 끝나고 좀 쉴 때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막 그 공허함이 더 몰려와서 사람들을 안 만나도 그냥 혼자서 운동하고 뭔가 새로운 취미를 또 갖고 뭔가 자기 발전의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멘탈이 흔들릴수록 몸을 바쁘게 움직여라 저의 멘탈 케어 방법입니다 뮤직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을 추천해준다면? 저는 발라드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좀 잔잔하고 가사 좋은 걸 좋아해서 최유리 씨 팬이에요 그래서 최유리 씨 노래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팬이어서 실제로 노래 듣고 싶은데 될 기회가 없겠죠? 다음 질문 뮤비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추천해준다면? 좋아하는 영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인생 영화라고 치면 저는 푸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을 되게 좋아해서 최근에 또 한 번 더 몰아보고 있는데 펄프 픽션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뭔가 울적해지거나 볼 거 없을 때 오디티 틀었는데 아 뭐 보지? 볼 게 없네? 이러면 그 영화를 항상 틀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거의 한 100번 넘게 보는 거 같아요 그 영화만 나도 저런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시작점이 만들어준 영화여서 강추합니다 워낙 근데 명작이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닝 매일 아침 나의 루틴은? 물 먹기 제가 물을 많이 안 먹는 편인데 요새 물을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수시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미혼에 물을 꼭 한 잔 먹자 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새 좀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차갑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좋고 모티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은? 어? 가족인 거 같아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조금 한가해져서 엄마 아빠 모시고 밥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제가 막 이렇게 촬영하면서 지쳤는데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니까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작은 선물이지만 이런 거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가장 큰 원동력이 아 맞다 가족이지 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만나가지고 또 많이 보니까 더 소중하고 이런 걸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로에베와 함께한 마리큘레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임지연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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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